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오늘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알고 깨달고 세계보고만 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똑똑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냐면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와 사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소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 그리소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요 우리의 운명을 바꾼 자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못한 사람들은 멸망받은 자들이라고 했고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자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렘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아이고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훈련받고 또 수련회 가고 또 우리는 수련회가 단순하게 지역에서 하는 수련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주에서 하는 거 하다 못해 지금 수천 불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 또 가서 숙소랑 다 해서 한국까지 가서 더블다시까지 참석하는 게 저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니 적당하게 해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랬고요 멸망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큰 수련회를 통해서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련회 참석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또 우리 랩렌트들에게 이상하게 또 막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 랩렌트들의 평생에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처럼 수련회에 와서 밥 먹으려고 외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인생의 평생을 밥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 완전히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을 사단이 붙잡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다 완전히 사단에 노예되어져 있었던 그 노예 상태에 있었던 애국에 노예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6월절의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희생제사 드리는 날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완전히 포로 되어져서 포로의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인바누엘이다 여자의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인바누엘이라 할 것이다 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십자가의 도를 전달했습니다 유랑민 시대가 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후대들이 가스실에서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학살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유랑민 시대 때에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뇌 속에 나의 유전자 속에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지요 우리 랩렌트들이 많은 지금 내 마음 속에서 왜 우리는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는 없을까 우리 랩렌트들이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랩렌트들의 그 고민이 이제부터는 나의 고민과 나의 뇌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유전자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음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그 운명이 바뀌어진 운명으로 그리 속에서 역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붙잡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 붙잡고 있고 그러면은 3, 4대까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그 바뀌어지는 과거의 운명이 완전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777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이 살아나는 오늘을 확인하게 되는데 내 몸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완전히 저주 같은 멸망 같은 느낌이 드는 그 환경까지도 완전히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77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와 오늘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면 영원한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면 내세와 관련이 되어져서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의 영혼과 몸과 뇌가 치유되어지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오늘 시작합시다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내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실 것이다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말씀을 성취시키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참된 지유가 일어나는 오늘 그리고 미래 영원한 응답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늘의 운명을 바꾸시고 또 영원한 것을 바꾸신 오늘도 그리스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장세기 3장 6장 11절이 11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더 종교에서 다시 한번 더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더 미련한 것임을 멸망받은 다들임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